자, 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학생 시절에도 그랬었는데, 1학년 때, 2학년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치다가 마치 수능을 대비한다는 그런 느낌은 잘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3학년 때 부랴부랴 수능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수시라는 것에 좀 매달리게 되죠. 수시의 결과가 수능 임박해서 발표됐기 때문에 그거 딱 발표되고 나서 바로 재수를 결심하는 바람에 뭔가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강사를 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아이들한테 말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학년 때, 2학년 때 내신을 준비하고 3학년 때 들어가서 수능을 부랴부랴 준비하는 건 어쨌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이란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인지 내신인지 그런 걸 구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어쨌든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고3 문제도 풀어보는 것도 좋다라는 내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 현장 강의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재수생 하위스 친구들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수능 문제를 접해볼 기회가 많은데 또 온라인에서는 우리 고1, 2 친구들한테 고3 내용을 많이 알려드릴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우리 모의고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3학년 기출문제가 지금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모의고사를 최근에 시행됐던 것들을 골라서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1,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가 충분히 트레이닝 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1년에 보는 시험이 몇 개 없죠. 그에 비해서 3학년 시험은 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1, 2학년 시험에서 보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설 강의는 홈페이지에 따로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3학년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공개특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는 2020학년도 4월 고3 전국학년평가 나영에 나왔던 수원 문제들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혼란스러운 입시 제도 속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4월 학년평가가 5월에 시행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건지 지금 잘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2학년의 모의고사를 비교하자면 선생님 사실 주관적으로 보면은 2학년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2학년권 좀 집요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뭔가 깔끔하지 않은 듯한 그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실제로 한 2년 전에는 오류도 있었죠. 30번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성도 면에서는 3학년 문제들을 가지고 좀 더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보면은 첫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1번이었거든요. 나형이 1번이기도 했는데 이건 3에 곱하기 8에 3분의 1제곱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건 2점짜리예요. 모의고사는 2점짜리가 13번쯤까지 딱 나옵니다. 13번까지 2점, 3점짜리가 나오고 14번부터는 4점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안에 2점, 3점은 홀레벌떡 막풀게 되죠. 그때 1번 딱 틀리면 박살 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기준을 잘 잡다가 여러분 4점 딱 돌입했을 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사실 좀 연습이 필요하고 경험치가 필요해요. 최근에 나오는 시험은 전부 다 14번부터 한 18번까지 마의 구간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난이도가 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겠지만 2점짜리에 나오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지수법칙을 이용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 1, 2, 3, 4번 중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많지는 않죠. 그렇죠? 많지는 않죠. 이거는 어떤 것이에요? 3 곱하기 8이니까 2의 3제곱이라서 그거의 지수법칙을 지수의 확장을 통해서 살펴보거라.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의 3, 3 이렇게 딱 지워지니까 이어가지고 정답이 얼마죠? 6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가 보통의 문제 1번이에요. 1번은 6이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3번이었는데요. 첫째 항이 2이고 첫째 항이 2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5인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5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2의 값을 물어봤어요. a2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1, 2번이니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첫째 항이 2이고 공비라고 하는 거 일정한 비율이지 않니? 거기다 5를 곱하셔가지고 10을 만드신 다음에 쭉 진행하려고 해가지고 일반항 세우려고 해서 봤더니 그냥 두 번째 항을 물어봐 버렸죠.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일반항을 구하자면 aN이란 아이가 처음항에다가 공비의 r-1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다 여러분 1을 대입하고 5에 n-1을 집어넣어서 좀 더 멋있게 풀려고 했지만 그냥 끝나버렸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쵸? 뭐 1, 2번이 경향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제는 5번이었거든요. 이거는 3점짜리입니다. 두수열 aN, bN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개의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초반에 2점, 3점으로 제시되는 문제는 보통 다 유형이나 단원이 정해져 있어요. 두수열 aN, bN에 대해서 aN, b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그것이 10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는 3이더라. 그런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2, aK 마이너스 bK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수열에서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N, aK 더하기 bK는 마치 시그마 이렇게 뿌려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게다가 이거 합차도 가능하시고 실수배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라고 하는 c는 상수가 붙어있는 실수배라면 이것도 그냥 튀어나가게 되는 그런 공식도 있었죠. 여러분, 얘를 풀기 위해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요래, 요래 줄 건데 이라는 숫자가 튀어나가서 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를 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아까 전에 10이었으니까 20에서 3을 뺐더니 나는 정답이 얼마더라? 17이 되더라. 그럼 3점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 딱 1, 2, 3번은 요 정도 유형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네 번째 문제는 6번이었거든요. 6번이었는데 y는 a 더하기 로그 2x y는 a 더하기 로그의 2의 x의 그래프가 점 4, 7을 지날 때 그때 a의 값을 물어본 것이 3점이니까 사실 이 점과 3점을 모두 맞추면 48점? 46점? 이 정도 점수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4점짜리를 정말 7개 정도는 그냥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4점 정도 출제가 돼요. 그걸 가져가고 나머지 문제 우리가 진짜 모르게 막 찍어도 여러분 점수 60점대 나오거든? 사실 여러분들이 60점대라는 점수가 안 나왔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면 모의고사에 대한 그 틀을 잘 모르는 거죠. 아직은. 이 점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3점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4점이 어떻게 배치가 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떻게 에너지를 좀 분할해야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막 18번도 안 풀리는데 21번 비비고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경험치를 통해서 익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4번은 지금 여기서는 6번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도 않았고 3점이기 때문에 가볍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y는 a 더하기 로그 2x에다가 4,7을 대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7은 a라는 값을 모르고요. 로그의 2에다가 4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로그의 2에 4 같은 경우에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의 2에 2의 제곱으로 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얘가 앞으로 나가서 로그의 2인데 이것이 얼마? 1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7은 a 더하기 얼마? 2가 되었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a를 구하고 싶으면 5, 정답이 5번 이렇게 확인되는 문제가 6번이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로 갈게요. 다섯 번째는 나형의 9번 문제였어요. 나형의 9번 문제였습니다. 자, 로그 3의 10 로그 3의 10에다가 더하기 로그 3의 5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3의 3분의 2 마이너스 로그 3의 3분의 2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나갔고요. 여기 3점이에요. 자, 그럼 로그의 연산에서 당연히 로그의 성질이 쓰이겠죠. 로그의 성질이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게 있었지? 로그 a의 뭐, 뭐라고? x? 더하기 로그 a의 y 로그끼리 더한 것은 로그에서의 진수끼리의 곱과 똑같다. 이게 가장 유명한 성질이었고 두 번째 로그의 a의 x의 빼기 로그의 a의 y를 한 것은 로그의 a의 y분의 x였다. 이렇게 진수끼리의 나눗셈으로 변한다. 그리고 아까 썼던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무겁게 올라간 거 무겁게 올라간 거 로그의 a의 m제곱의 x의 n제곱은 여기 바깥에 있는 건 그냥 나가고 밑에 있는 건 역수로 채어나가기 때문에 n분의 n으로 빠져나가서 로그의 a의 x였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치? 일단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 로그의 연산이 좀 가능해지려면요 밑이 전부 다 통일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 보니까 밑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통일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막 쪼개지 말고 일단 로그끼리 더했다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뀔 것이고 로그끼리 뺐다 진수끼리의 나누기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쪼개지 마시고 그냥 푸는 거죠. 그러면 얘는 로그의 3에다가 10에다가 아마도 5분의 9를 곱해줬을 것이고 3분의 1을 나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3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 5, 10 그럼 얘는 로그 3에 9, 3, 27이니까 3에 3제곱 들어가서 이건 얼마? 3이 쇽 내려오면서 정답이 3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이 됐고 9번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풀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하고 다음 여섯 번째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이고 이거는 나영의 13번 문제였어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1에 내접화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1에 내접화하고 편 A, C의 길이가 5인 삼각형 A, B, C가 있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싹 지금 보자마자 A, B, C가 5라는 거죠. A, C가 5인 삼각형이 있다. A, B, C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액값을 물어봤고요. 이게 반지름의 길이는 4라고 나와 있죠. 자 문제를 딱 읽자마자 어떤 게 눈에 보여야 하냐면 무슨 원이에요? 외접원이죠. 외접원 외접원으로 만들어지는 공식이 한 개밖에 없어요. 외접원은 어떤 법칙이 쓰이는 거야? 사인 법칙이 외접원이 있을 때만 적용이 가능하거든. 선생님 그러면 내접원은 무엇입니까? 내접원은 사인 법칙을 푸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삼각형을 쪼개서 넓이의 합으로 들어가는 다른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인데 외접원이다 그럼 무조건 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야 되고 사인 법칙은 뭐냐면 삼각형의 활용이라고 하는 삼각함수의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마주보는 편의 길이를 A라고 하고 B라고 하고 C라고 했을 때 그때는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얘를 둘러싸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다. 이 공식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인 법칙은 그러니까 언제 쓰면 되겠어요?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돼요. 지금 보니까 어이구 뭐야 마주보는 거에 대해서만 물어봤으니까 사실 13번 문제치고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따라서 쟤는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편의 길이가 5인데 그것이 2R과 똑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얼마? 8분의 5를 해주시면 되겠지 라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4번 만들어졌던 문제이고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3점이 있고 이제부터 4점짜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제 15번 문제였고요. 여기부터는 4점짜리 문제입니다. 두 함수 fx가 코사인에 ax에 플러스 1인 것이고 gx가 절대값 사인 3x입니다. 이것에 주기가 서로 같을 때 주기가 주기가 같을 때 양수 a의 값은 이것은 4죠.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주기를 변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문제죠. 삼각함수에서 그래프를 주기를 변화하고 싶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코사인이지만 뭐 사인은 코사인이든 y는 사인의 ax 뭐 이런 꼴이 에 대해서 그럼 x를 내가 a 배 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기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절대값 a분의 epi 탄젠트는 물론 절대값 a분의 pi가 되겠죠. 원래의 주기를 그만큼 반비례한다는 거니 나눠주시면 되고 아니면 절대값을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값을 취하시면 돼요. 절대값을 취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인 그래프를 예를 들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원점 대칭인 기함수잖아.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취한다고 하면 사인 x 라고 한다면 얘가 양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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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튀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절대값을 취해도 항상 주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 아이가 하나 있거든. 누구죠? 탄젠트죠. 탄젠트는 2분의 pi 그 다음에 2분의 3pi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주기가 원래부터 pi였었죠. 여기가 이렇게 pi인 함수 이렇게 반복이 되는 함수였는데 이 녀석을 내가 절대값 취해서 꺾어 올리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의 주기도 pi였는데 절대값 취한 것도 pi이기 때문에 탄젠트만 주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보면 저 문제가 fx는 cosax 더하기 1 따위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평행이동한 것은 주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fx의 주기부터 살펴보면 fx의 주기는 단순히 저기 있는 x앞에 있는 a 만큼 나눠준 것이다. a는 게다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 취해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gx의 원래의 주기는 말이지 원래의 주기는 여기 앞에 x앞에 3이란 놈이 있기 때문에 3분의 2 pi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절대값 취해서 꺾어서 올렸지. 당연히 절반으로 또 줄어들어서 3분의 pi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a분의 2 pi랑 3분의 pi를 같다고 두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6이 만들어지겠죠. 정답이 그래서 이때는 2번을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삼각함수의 주기를 변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왔던 함수이고 이건 개념 정리를 좀 탄탄하게 해놓은 친구들이 바로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1학년 2학년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어디냐면 17번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17번으로 나왔던 문제고 4점짜리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1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길이가 12인 선분 a와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보입니다. 여기가 12라고 돼있죠. 반지름 6이겠지. 그런데 여기 어딘가에 c가 있다는 애요. c가 있고 그 다음에 호 c,b의 길이가 호 c,b의 길이가 2파일 때 여기는 2파일 때 두 선분 a,b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c,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a,b는 아,b는 여기 있구나. 그치? 여기 ac 그 다음에 어디 갔어? ab,ab,ac 호 c,b로 둘러싸여져 있는 아 여기 넓이고 이렇게 큰 거 얘기한 거구나. 그죠? 이렇게 선생님 이거 부채꼴이네요. 그럼 큰일 납니다. 부채꼴은 뭐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만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만 부채꼴인데요. 그럼 여러분 이 부채꼴 넓이랑 이 세모 넓이 두 개를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부터 공부해보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이 뭐였습니까?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는 거였죠. 부채꼴의 넓이가 뭐였습니까?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를 해도 되고 2분의 1 r l을 해도 되는 이 공식 일단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원이라고? 반원이라고. 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샥 그어보면 몇도 90도 이것도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각도 같은 것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가 2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아 그렇구나 호 bc의 길이는 중심 반지름 곱하기 세타겠다. 따라 세타는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파이겠다. 여기가 3분의 파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아까 반지름 그대로 6이니까 여러분 이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6사인 3분의 파이를 쓰시면 되겠죠. 6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가 얼마더라?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는 3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거 왜 구했나요? 아 내가 있잖아. 여기 부채꼴과 부채꼴과 삼각형 넓이를 따로따로 구할 건데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밑밴의 길이 날고 있으니까 높이가 필요해서 그냥 구해놓은 거야. 그죠? 따라서 저 전체 빨간색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저 부채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RL을 쓰자. RL을 쓰자. 됐죠? 그러면 여기는 3 지워져가지고 9루트 3 더하기 6파이 이렇게 확인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삼각함수의 허령파트가 아니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넓이는 일반각과 호도법 곱파트에 들어가 있죠. 삼각함수 처음 배울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홉 번째 이거는 18번 문제였어요. 18번 문제였는데 여러분이 좀 약한 용이 나오는 거지. 지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1이 아닌 새 양수 AB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N 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가해서 가해서는 새제곱근 A는 B의 M제곱근 두 번째 루트 B는 루트 B는 C의 N제곱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C는 A의 12제곱의 4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MN의 개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의 뭐뭐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개념 정리 다시 A의 N제곱근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확인해야 되죠. A의 N제곱근 무슨 말이었습니까? 누군지 모르겠거든. 근데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의 M제곱근이다. 그러니까 얘를 세제곱근 A를 N번 제곱하면 B가 되겠다. 이런 말이죠. 루트 B를 N번 제곱하면 C가 되겠다. 이런 말이죠. A의 12 라는 녀석을 아니죠. C는이죠. C를 4번 제곱하면 A의 12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확장하게요. A의 3분의 1이니까 A의 3분의 M 2 B인 상태 그리고 B의 2분의 N인 제곱이 C인 상태 C의 C의 4제곱이 A의 12제곱인 상태입니다. 문자가 복잡하고 MN이 꼬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문자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C의 4제곱이 말이지 A의 10 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런데 A의 12제곱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B에 관해서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A의 12제곱으로 만들어볼게. 여기 잠깐 좀 빼면 A의 양변의 M분의 3제곱을 하시면 A는 B의 M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12라고 딱 쓰시면 A의 12제곱은 양변을 12제곱한 거기 때문에 B의 M분의 36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죠? 그러면 B의 B의 어디 갔어? M분의 3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복잡해. 그치? B의 M분의 36 인데 여기서 M분의 36 을 또 여기서 뽑아낼 거예요. 그러면 C에 관해서 정리될 것이고 M이 누군지 나타나게 되겠지. 다시 여기서도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B는 B는 C의 N분의 2였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B의 M분의 36 제곱을 했기 때문에 C의 N분의 2에 M분의 36 을 하시면 M N분의 C의 M N분의 70 이렇게 확인이 되겠지. 그렇죠? 따라서 여기 달려있는 4와 여기 관련식이 나왔습니다. M N은 4분의 72 였어요. 4 1은 4 그 다음에 4 8은 32 이렇게 됐겠지. 따라서 M 곱하기 N은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거를 뭐하랬습니까? 1이 아닌 두 자연수의 순서성을 찾으랬으니까 곱혀서 18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지금 10 이하 이런 표현도 있지 않는데 음 오케이 1이 아닌 두 자연수 MN이 곱해 18 되는 걸 찾아주면 되겠다. 자 1 18 보이고요. 그 다음에 2 9 18 보이고요. 3 6 18 보이고요. 9 28 보입니다. 저 아까 했고요. 6 3 18 보이고요. 그 다음에 9 28 보이고요. 18 콤마 1이 보이는데 여기서 안 되는 거 찾아주셔야 돼. 안 되는 거. 우리가 문제를 지금 막 풀면서 지금 간과했던 게 딱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와 자연수 M N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MN은 자연수가 되는 거 맞는데 A하고 B가 혹시나 음수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1이 아니라고 그랬지? 빼시면 되겠다. 몇 개예요? 4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개 빠져가지고 답이 4개인데 9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자가 복잡하고 C이 복잡하기 때문에 풀다가 포기해버리는 스스로 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문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2학년 때 공부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렇죠? 오히려 2학년 때 배웠던 거듭제곱근이 더 복잡했는데 거듭제곱근이 문제에서 항상 꼭 물어보더라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번째 가볼게요. 10번째는 20번 문제였는데요. 보통의 모의고사 보통의 모의고사가 20번, 21번은 그 모의고사의 뭔가 수준을 좌우하듯이 좀 어렵습니다. 그 20번, 21번은 굉장히 어려우면 전체적인 모의고사도 어렵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가벼운 모의고사가 되는 건데 일단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보통은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20번에 많이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21번 쪽으로 그게 빠지면서 20번 문제는 조건 해석하는 문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두 함수 fx가 e의 x제곱 fx는 e의 x제곱 그리고 gx는 e의 x- 첫 번째 힌트는 뭐예요? fx, gx는 서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된 그래프이다. 이것에 대해서 두 양수 a, b인데요. a와 b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 0보다 크죠. 당연히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가에서 두 곡선 y는 fx와 그리고 y는 gx와 그 다음에 x, y는 a y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에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기호 g 역함수 b 빼기 f의 역함수 a 그것이 log2의 6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아까 전에 fx의 그래프는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는 이렇게 gx가 되겠습니다. 이게 fx가 될 것이고 그런데 y는 a y는 b니까 y는 a y는 b 로 둘러싸인 이 녀석의 넓이가 얼마다? 6이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힌트는 어디예요? 여기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나영학생들 입장에서도 보자마자 딱 알 수 있는 것이 나 이거 적분 못해 이거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fx를 고대로 평행이동시켰기 때문에 이게 휘어진 정도라고나 할까 이 굴곡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 이만큼 썰어가지고 이만큼 갖다 붙이시면 되겠지 쇽 그죠? 그 얘는 얼마 차이 난다는 소리야? 3 차이 난다는 소리죠. 왜? 내가 구하려고 하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이었으니까 됐습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a였고요 여기가 b였는데요 이게 b는 a에다가 3을 더한 값이겠다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의 식만 더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나 조건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출제가 된다 역함수는 우리가 보통 두 가지예요 성질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f에다가 a를 대입했더니 b가 나왔을 때 역함수에다가는 b를 대입해서 a가 나오게 하는 이 성질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오히려 직접 구하는 유형도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수와 로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서 g함수 역함수를 직접 구해버리는 거지 나는 지금 뭐냐면 gx죠 그럼 그 y는 e의 x-2에서 역함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x랑 y를 바꿔주셔가지고 y-2는 로그 e의 x라는 것을 뽑아서 그러니까 gx의 역함수는 누구냐면 로그 e의 x에서 e를 더한 그래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fx의 역함수는 되게 쉽다 그치 2x제곱의 그래프니까 로그 e의 x였겠죠 직접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b를 대입해 보십시다 로그 e의 b 더하기 로그 e의 b 더하기 빼기 여기다 여기다 a를 대입해 뺍시다 로그 e의 a 가 로그 e의 6이니까 나는 로그 e의 b 마이너스 로그 e의 e는 나누기로 변했을 것이고 로그 e의 6에다가 빼기 e인데 이것만 정리하면 되죠 이제 로그 e의 6 빼기 e는 약간 속임수야 로그 e의 6에다가 빼기 로그 e의 4란 뜻이거든요 이게 2거든 그러니까 얘는 로그 e의 4분의 6이란 뜻이겠죠 따라서 a분의 b는 4분의 6이기 때문에 a분의 b는 2분의 3이었다 자 끝났어요 a와 b가 비율이 2분의 3인 것이고 아까 전에 b에서 a를 뺐더니 그러니까 a에다 3을 더했더니 b가 되는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직접 연립하셔도 되고 바로 떠오르는 게 쌤 생각에는 이게 2분의 3이니까 아마도 6분의 9가 아닐까 그치? a가 6이면 당연히 b가 9가 나오거든요 6분의 9 그래서 문제는 이거에 뭘 물어봤 두 개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5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 20번 문제라면 모의고사 자체가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 시험들보다도 좀 가볍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교육청은 3학년 모의고사는 사설이라는 게 있고 교육청이라는 게 있는데 사설은 보통의 학원들 입시 기관에서 출제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굉장히 지금 매우 매우 어렵고 이렇게 교육청 모의고사는 지금 두 번 봤거든요 올해는 3월 4월 그건 굉장히 좀 가볍게 나오는 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1번째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1번까지 열심히 고생해서 풀었으면은 22번부터 다시 주관식이 시작되는데 주관식인 2점짜리가 출제되지가 않고 3점짜리로 바로 나오는데 배점은 3점이지만 난이도는 2점이에요 그래서 24 2번부터 다시 점수를 막 가져가면 되는데 24번은 22 23 24니까 뭐 굉장히 쉽게 된 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에 3점 정도가 되겠지 첫째 항이 6인 등차수열이랍니다 첫째 항이 6인 등차수열에서 2A4는 A10일 때 2A4는 A10일 때 그랬을 때 A의 9를 구하시오 등차수열이면은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4라고 하는 거는 나는 있잖아 6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4까지 가려면은 총총총 3칸만 가면 되죠 그렇죠? 3D 공차 3개를 곱한 것이 이것은 첫째 항에다가 10칸까지 가려면 9칸만 슛 가면 돼요 9D 그래서 공차를 구해오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12 더하기 6D는 6 더하기 9D가 돼가지고 3D가 얼마다? 6이다 공차가 얼마였다? 2다 2씩 증가하는 해였지 그러니까 9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10번째 항 구한 거 있었잖아 아까도 18 대입한 거 그렇죠? 6 더하기 18이니까 얼마죠? 24였습니까? 24에서 반대로 둘을 또 빼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첫째 항부터 시작해가지고 8칸만 가도 되고요 됐죠? 정답이 얼마? 22 이렇게 확인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1번 아니야 22 24번이죠 정답은 22고 보통 등차수열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일반항으로 그냥 단단히 답을 내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어려우면 또 매우 복잡해져요 등차수열이 그냥 앞쪽으로 뺀 것은 그냥 뭐 수2에서도 어려운 게 낼 게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굳이 등차수열에서 어렵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이거는 12번째 문제고요 27번이에요 27번인데 수열 a에는 a1은 1이고 a1은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3 a n 2 마이너스 1의 n 제곱 곱하기 n이다 a의 5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여러가지 수열 배우고 수학적 균합법이라는 단원을 배우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야 수학적 균합법은 여러분들이 과로를 채워야 되고 증명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a n과 a n 플러스 1과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하고 그 단원이 대폭 축소가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는 그냥 일일이 대입하는 멋있는 말로 추론 유형만 남았어요 이거는 어느 시험이든 하나는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쫄지 말고 그냥 대입하시면 돼 많은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그치? 자 그럼 따라서 여기는 지금 n이 얼마부터 하냐면 모든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n의 1부터 대입해 보겠습니다 n의 1을 대입해 보시면 a2 더하기 3 a1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에다가 n이었다 근데 n에다 나는 1을 대입했다 됐죠? 그럼 따라서 a2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된 상태 n에 2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a3 더하기 3 곱하기 a2는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3은 2 빼기 2 더하기 10이네요 14가 됐습니다 n에 3 넣어 볼게요 그럼 a4 더하기 3 곱하기 a3은 마이너스 3이네요 따라서 a4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3에다가 빼기 이거 얼마야? 3, 42, 42가 되니까 마이너스 45가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뭐 물어봤더라? a5를 물어봤죠? a5니까 얘네 4 대입하면 답 나오겠다 a5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45 를 하시면 4가 되겠죠? 그러면 a5는 4 더하기 이거 얼마야? 5, 35 135 정답이 139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또 4점 가져갑니다 됐죠? 이렇게 12개 문제가 수원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27번인 거 보고 그 다음에 저게 21번이 아닌 거 보면 사실 난이도 있는 문제는 다 수2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수원 공부하거나 수2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고 있겠지만 반드시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2학년 혹은 1학년 과정에 좀 국한되지 말고 3학년의 지금 수능 자체가 혹은 모의평가 자체 혹은 학력평가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시면 여러분 좀 더 폭넓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슈가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내용들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관련된 내용들 잘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